공을 지면으로부터 수직 상방향으로 던졌을 때 최고 도달 높이는 이것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보전의 법칙으로 또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에너지 보전의 법칙은 뭐죠? 여기에 속도는 무슨 속도밖에 없어요. 운동에너지가 있죠. 지면에 채도를 도달했다. 그럼 여기는 뭐 있어? 위치에너지만 있죠. 그럼 여기 운동에너지가 무슨 일을 간 거야? 위치에너지로 간 거야. 그럼 운동에너지 한번 불러볼래? 여기서 높이를 Z를 할게. 그럼 운동에너지 불러오세요. 이분의 mv1의 제곱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는 뭐예요? mg에 Z를 H로 할게.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위치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과는 그럼 결과를 해볼게. 그럼 이건 뭐하는데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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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2지에 속도수 해볼게. 같은 결과가 나올거야. 2 곱하기 얼마? 처음 속도가 얼마? 9.81venant 9.81 9.8을 하면 얼마나? 4.9정도 넣겠네 4.9정도 넣겠네 이렇게 풀대고 그럼 우리 등간속도 운동을 해볼까요? 지금 올라가죠? 올라갈 때 A 대신에 뭐예요? 속도가 감소 되니까 여기 나선 속도가 0이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9.8 그럼 등간속도 운동일 때 A 대신에 뭐예요? 그럼 불러올까? 라주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A 대신에 그럼 변이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2 이 A 대신에 지성금인 줄 알았지? 그쵸? 자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나선 속도가 뭐라고? 최고점 도달할 때 나선 속도는 얼마예요? 네 그럼 여기 걸린 시간 찾을 수 있네?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 찾을 수 있네?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 네 최고점 갔을 때 속도가 이니까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은 마음대로 너만 플러스고 V1은 마음대로 V1이 지하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이걸 알고 싶어? 네